이라크에 있는 지점으로부터의 서른 뉴스, 갑작스런 소식, due to 때문에, due to 명사는 because of죠 뭐 때문에, an urgent meeting, 긴급회의가 has been blank scheduled, 일정이 잡혀버렸다, 긴급회의가 어떻게, to take place, take place happen, 발생하도록, 있도록, at 헤르카라 인솔, 서울의 본사에서, 자, 애기치 못한, unexpectedly, 애기치 못한 어떤 긴급 뉴스가 이라크 지점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긴급회의가 임시로 소집되겠죠. 오케이, 그런 의미는 C의 tentatively가 맞겠습니다. tentatively, a gladly는 기쁘게, b reluctantly는 내키지 않게 망설이며, d a doubtfully는 의심하이란 뜻이죠. 오케이, 항상 하루에 시간을 조금씩 내서 열공하는 자세를 가지면, 결국 자신에게 보람으로 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화이팅! Thanks for your time, and I'll see you later.